오늘 집에 가는 날인데 집에 갈까? 예! 그러면 할머니 펜션에 계속 있을 거야? 네! 집에 가자! 네!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네! 할머니랑 계속 살아, 제이! 아빠! 아빠도 같이? 네! 그러면 엄마랑 언니는 집에 갈게! 네! 아빠랑 제이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펜션에 살아! 네! 제이, 엄마랑 집에 갈까? 네! 그러면 제이 할아버지, 할머니 펜션에 있을 거야? 네! 응, 그렇게 좋아? 아이고, 이뻐라! 응, 이뻐라!